34번 문제에서는 그 실험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될 건데 보통 실험을 보면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죠 그러면 A그룹에 적용되는 변수와 B그룹에 적용되는 변수가 달라질 거고 이 변수의 차이로 인해서 실험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 바르게 적용된 변수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결과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시면서 읽으셔야 되지 실험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4번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작년에 연계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나서 맞춰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학생들을 풀려보면은 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이거 꼭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 IF가 있죠 여기는 WAN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어떤 적용되는 조건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웃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낯선 이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오죠 이 차이가 발생하는 조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인과관계를 딱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웃에 대한 반응과 낯선 이에 대한 이 반응의 차이가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여기 ONLY 왼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정리를 하면 여기서 네이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주시는데 이 네이벌의 노래가 크게 이제 튼 스피커로 틀어지고 그게 경계에 놓여졌을 때란 말이 나와요 이웃의 영역과 그 다음에 시험 대상인 그 세의 영역 사이의 경계에 놓여졌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반응의 차이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또 다른 조건이 나오죠 같은 그 이웃의 노래가 다른 경계에서 틀어진다면 그럼 이제 여기는 결과가 되죠 그게 낯선 이 세의 노래로 여겨지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최대한 추상화를 해보면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네이벌이냐 스트레인저냐 이 반응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딱 도식화가 되면서 정리가 돼야 이제 빈칸에 속히는 문장을 읽고 보기를 봤을 때 바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를 보면은 이 결과가 나타내 주는 바는 이제 데디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냐 노래의 그 선택이 노래를 틀어주는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자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은 4번이 답이 되면 알 수 있죠 이 로빈이라는 이 세가 자 뭐와 뭐를 연관시켰냐 이 위치와 그 다음에 친숙한 노래를 연관시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1번을 보면은 다양성과 복잡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 이런 키워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래의 소리 볼륨이 로빈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볼륨이 원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은 없었죠 자 3번은 로빈의 영토에 대한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4번 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보기 구성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그 다음에 익숙한 노래를 연관시켰다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녹음된 노래에 반응을 적게 보였다 그래서 이 노래가 새들의 노래 소리였죠 근데 이제 5번도 맞지 않죠 반응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평가 문제의 특징은 보기 구성이 빈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문 자체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빈칸 초론 문제를 많이 틀렸고 또 6월 평가원이 끝난 다음에 이번 시험 어려웠다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기가 쉬우면 사실은 영어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학생들은 쉽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기 이제 적용된 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실험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 조건의 차이를 추상화해서 원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결과와 연결짓는 거 이걸 항상 연습을 해두셨다가 실험 관련된 글이 나오면 꼭 이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러면 다음 유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